심령사진 뭔가 오싹하죠? 심령현상이란건 말 그대로 죽은자나 아니면 죽은거에 관련된 어떤 현상을 말안하고 심령사진한거는 그런 현상을 사진으로 찍힌게 심령사진이라 말합니다 이게 과연 존재할까요? 근데 우리가 심령현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도 흉가같은데가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빳대를 분명히 우리가 완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령현상이라 말하고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분명히 촬영을 했는데 소리는 잘 들리는데 화면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게 나왔던 현상이 있었어요. 그냥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심령현상과 심령사진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벼락당이었습니다. 잠시 후 3 2 3